지난 12일 개화산에서 개화산 물순환 생태복원사업 기념비 재막식이 열렸습니다. 재막식에는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양승춘 개화산 물순환 생태복원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사업 준공 기념비문을 낭독하고 기념비를 재막하며 지난 5년여간의 추진기간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개화산 물순환 생태복원사업은 버려졌던 지하철 유출 지하수를 활용해 마른 하천을 복원하고 계곡을 조성하는 등 개화산을 생명이 숨쉬는 생태공원으로 되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7년 사업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지난 6월 마무리됐습니다.